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100데시벨 넘으면 터집니다 이게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폭탄입니다 선택을 안하면 다 죽어요 어디를 터뜨릴까요? 하나를 살리든 다 죽이든 당신이 선택해 지금 폭탄도 어쩌고 했는데 경기 지원 시켜봐요 어디 기자에요? 아니 잠깐만 특정때문에 그런거니까요 중령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아! 벌써 붕괴 터졌고 둘 다 강동현과 관계있습니다 뒤들 알고 있었지 권장님이 아니 부장님이 맞혔으니까 방법이 있겠지 그래도 거리 700 남은 시간 60초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